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릿뱅 입니다 오늘 메뉴는 아몬드 맥룸 4개 랑 클래식 맥룸 4개 이거 로시아 초콜릿 이예요 어 이름이 유명한데 알렁크 알렁크 이예요 마실거는 허쉬 초콜릿 주유 파나스 먹으려고 누텔라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드 맥룸 7개 롤드 맥룸 9개 롤드 맥댈드 매콤하고 매콤해요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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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쫄깃 너무 맛있다. 매콤해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고춧가루 아삭아삭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맛있다. 매콤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매콤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초콜릿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이 초콜렛은 안에 아몬드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딱딱해서 10일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런데 맛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